사장님, 장흥물축제였는데요, 여기 한우삼합이 있네요. 한우삼합이 뭐예요? 한우삼합은 한우하고 키조개, 혀고버섯, 그 세 개를 같이 구워 드시는 게 한우삼합입니다. 네, 맛있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은 장흥물축제였습니다. 한우삼합을 한 먹겠습니다. 소고기와 혀고버섯과 길지를 한우삼합이랍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물만 쳐다봐도 아주 시원합니다. 물봐라 보십시오. 아주 시원합니다. 전남장흥물축제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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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남장흥입니다. 물축제에 왔습니다. 아 이게 물이 막습니다. 새 시원합니다 이야 물 보러 보십시오 정남지네 물축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